하고 싶은 240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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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이것이 바로 피카춰다아아아 되세요 우리 동명이 있는 인도메인으로 mana 있는 인간은 우리 남의 세계에 대한 공연을 가라앉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천천히 가야되 이거 진짜 레벨업 펀치고 가야되고 황자 먹을 수 있는거 먹으면서 가야됩니다 냠냠냠냠냠 밤빨룡 캄딤빨룡 방 Wah 두oup 위에 상자가 두개나 있네 좋아요 자 쭉 내려갑시다 이제 과연 피카츄로서 성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찾았고 피카츄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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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엘리 고수들이여 엑스타치기 삐가 쭈 삐가 쭈 한명 컷 아 이러면 끝났어요 게임 삐가 쭈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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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피 words big 피가 gentł 에헤헤헤 tecn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지 바로 피카츄다 피가 겉 에헤헤헤헤 피가 겉 후우 에헤헤 따라오는? 에헤헤헤헤헤헤헤헴 이거지 바로 피카츄다 야! 피가 2! 피가 2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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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! 네! 예! 요거 그런가 말 çıkar political 계표 재밌어 재밌어 이게 바로 피카츄의 피카츄 19초 뒤 다시 피카츄는 헐격한다 으아! 피카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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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객사 공격! 피카츄! 객사 공격! 갈려가요 객사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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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이가 될 수만 해도 쿨타임이 돌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완전 죽어야지만 쿨타임이 돌아가서 거의 무한 피카츄은 불가능해요 좀 많이 약해졌어요 도망가지는 것보다 도망가지는 걸까요? 도망가지는 것이 너무bb 도망가지는 것 같아요 도망가지는 것 같아요 도망가지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 같아요 틈따 1,2등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도주마야 아 왜 안돼 빨리 함정 다 설치하고 빨리빨리 4렙이 되어야됐나 아 이걸 앞으로 안오네 보이스 피할 줄 아는 보이스 피할 줄 아는 아 안나왔어 아 왜 안나와 엘리스 엘리스가 나와줘야되는데 엘리스가 안나왔어요 나와줘야되는데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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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브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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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 되나 아 이거 소환하는데 너무 오브 많이 들어가서 하면 안되는데 아까 함정했을 때 엘리트 안 나온게 에바야 그때 엘리트가 나와줬어야 했었거든 엘리트 나올 확률이요? 확률은 높아요 일로 안온거면 일단 여유가 아니야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그렇게까지 비한것도 아닌거 같아 여기서 찾아보고 미치겠다 치고하자 다 왔다 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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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쭈함 기가 쭈함 와우 어어 진다 기가 쭈함 우후후후후 웧잉 기가쭈함 우슈 fruits 마주치yse 일단 도망가 우슈 fruits 으헤헤헤 요거지? 피가 피가 니가 쭈! 아 재밌어 니가 쭈! 꿀잼 꿀잼 내 꿀잼 망쳐 니가 쭈! 안내워 저구 불신술기술 니가 쭈! 니가 쭈! 니가 쭈! 나잡하면 용실 니가 쭈! 엑사공격!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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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2,000장 아 미친 망치 캐세요? 오케이 도와라십쇼 자 다음 타자를 위해서 오보를 좀 모아도록 하죠 이게 바로 티카츄의 재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느껴지십니까? 이거거든 야비하다고요? 근데 야비할게 없어요 저게 생존자들은 카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셀 에너르기파 같은 겁니다 정직해요 공격은 진짜 엄청 정직합니다 미친 듯이 정직합니다 고도 2 1 1 1 아까두 나와라 엘리고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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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 미가 미가 쭈 엑스 공격 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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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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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стр 미가 나 잡으면 용신 미가 쭈 롤롤롤롤롤롤롤롤 미가 쭈 롤롤롤롤롤롤 나 잡아봐라 그대여 나 잡아봐라 쭈 도전 빅가 쭈 빅가 롤롤롤롤 빅가 쭈 쭈 쭈 쭈 빅가 엑사 공격 뭐 아무튼 뭐 이런 빌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명 누우면은 절대 못 살려요 살릴 때 그냥 전기 치짐 해버리면은 평생 살릴 수가 없다 이 친구는 저기서 혼자서 모아야지 우리 나를 막 도와줄게 이쁜 damn 여기네 이 친구는 저리에 죽이나 got it no no this was the best defense that humanity could offer how pitiful our victory was never in doubt